우리 조금은 들어오면 할까요? 아직 0분이세요 0분? 난 1분 어! 70명! 그럼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희 언급해요 여러분 버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가요대상에서 온상을 받았습니다 짝짝짝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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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의 서가드 분상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본방사수 하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여자친구 나오는데 봐야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저희가 연말 수상식이 거의 다 마무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받은 상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니까 저희 그거 그만 분상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앨범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희 모델때 그 그림자 그림자 친구들이 존재하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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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엣 맞아요 근데 그 둘 둘 하고 넷이 딱 해질 때 우리 뚝뚝한 팬분들이 넷이 알아 맞추셨을지 우리 댓글로 네 자 5팬만 해야 할까요 눅뚝한 팬분들이라면 4 말 Tage 뭐였을까요 여러분 2 2 네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HAILI 저희가 무엇을 표현을 했을까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저,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너구리구나 저희는 발라드 맞아요 저희는 어? 출범? 아니에요 원반 시상식에 방금 그동안 타이틀곡의 대표적인 그런 제스처? 제스처를 해봤는데요 마음이 약간 그것만으로도 나는 약간 뭉클했어 과연 다섯 번째 그림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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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 될 것인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도 궁금하네요 나도 참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버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세요? 야식을 생각해서요 밥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왜요? 전 야식을 좋아해요 혹시 버디? 혹시 버디 자꾸 말하시는데? 버디? 버디 버디 어? 높은 음자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 TV로도 그렇고 현상에서도 저희 응원해주신 많은 버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해요 근데 잠깐만 신비가 없어요 네 어? 멋진 줄 알았어 이거는 같은 멤버지만 좀 심했다 나도 내 강사자인 나도 조부연구였어 다 같이 사랑해요 합시다 사랑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어? 잠시만 우리 우리 지금 일곱 명 다 동상인데 이 중에 사람이 누구야? 왜? 사람을 찾아보시라 사람을 찾아보시라 사람을 찾아보시라 안녕 우리 언젠가부터 되게 마네킹 챌린지 되게 되게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좋아해 여러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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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은 어땠어요 여러분? 아 의상 오늘 예뻤지 않나요? 의상 좀 보여주세요 완료 완료 제가 방금 자세가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야 되게 미유 캐릭터 같아요 오늘 잘 입고 예뻤습니다 오늘 뿐만인가요? 아니요 옷거리가 처음 요즘 움직여 많이 뻔뻔해졌어요 두 분 다 예쁘다고 저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마네킹 놀래 나? 네 아 진짜 다 등급하려고 오늘 왜 안 먹었어 지금 인형이 지금 인형 인형 아니야? 인형 언파고 오늘 언파고 의상이네요 엄청 흰색 제가 이 신발로 건물과 속도를 놨었었죠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카메라 카메라 오 괜찮습니다 저 지금 되게 운동 중이거든요 스컷 다운 중이에요 저는 허벅스 살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고생하자 서울 가요대상 서울 가요대상 하이 원 하이 원 서울 가요대상 네 오늘 하이 원 서울 가요대상 그렇죠 신비 시성 강탈 지이 성 강탈 하이 원 서울 가요대상 저희 서울 가요대상 이제 또 끝이 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정말 정말 땀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싶어서 이렇게 잠식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밤도 저희 아침 묶으면서 잠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하아 자 우리 한 명씩 클로즈업 하면서 빠지게 일단 한참 인사할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오니 호동아 끄고 가야 돼? 아 네 끌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언니가 오는데 배를 많이 만졌어 나도 복지할 거야